침착을 진짜 좋은 것 같아 없는거야. 내가 늦게 내린거야. 와 M2포다. M2포 킬당 만원 기여 콜. 하여라님 감사합니다. M2포 쏘고 싶어. 쏠때마다 만원이라고? 탑10까지 꼭 살아남아야겠군. 아침에 나 그거 김장하러 가야되거든. 그래서 오늘 오래방송은 못해요. 수육도 사갈거야. 언니랑 같이 수육 한덩어리 사가서 언니랑 형부랑 엄마랑 아버지랑 이렇게 김장할거야. 나 김장하는거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가져올게. 난 그래도 십자가 안맞더라.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다시 한번 맞으려나? 해볼까? 아리도 이걸로 썼던데. 해보자. 이런데 항상 있던데. 무섭다. 조금 돌아가자마자. 무섭다. 하아. 너 언제 봤어? . 와 잡았네 와 술탄 연습한 보람이구나 야 고르지 움직여 움직여 헉 SL 송개 가져왔어 이 친구가 나 쏘는데? 아 아따고 아따고 못 맞춰 개 쫄아서 돌아가줘 와 맞출 수 있어 쟤 맞출 수 있어 그만해 너도 가라고 응 안 맞아 들어가서는 드링크로 피를 채워야겠는데 앞에 뭐 하나 본 것 같은데 대치 실망이야 집에 사람 있어 아 왜 여기 사람 있나 여기서 대치하면 내가 구상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구상 녹아야 되는데 구상 녹아야 되는데 구상 녹아야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지금이야 뒤에 한명 더 오는데 뒤에 한명 더 있거든 아 그만 으아 나 좀 그만 그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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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무슨 나 저게 하나 있다 아싸 만원 아 자기자 c 자기자 또 도망갔어 허스러웠어 땅 좀 닦고 하자 하아 진짜 이 분이 실물이 연예인국이라는 걸꼬님 맞나요 혁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3초 구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와서 시찰해봐 헤헤 얘도 건너가나 본데 건너간 거야 건너가려고 가는 거야 건너가는 중인 거야 school 건너가나 본데 건너가 가면 아 이거 탈락을 했는데 쟤땜 망했다 경박사 아 제발 사람들은 날 보고 있을테고 지금 타임 여기 한 번 있거든요 어우 셰트 구상모반 왜 세명인데 아무도 안도와주냐 야 너네 어딨어 너넨 내 위치 알잖아 어우 너무 무섭다 돌질도 있을거 같아 와우 침자가 진짜 좋은거 같아 나 어딨어 근데 나 어딨어 근데 헤이 가위치 가위치 잘다 나이스 가자 포랑포랑이 감사합니다 포랑포랑이 감사합니다 포랑포랑이 만원주기는 아까움카님 5만원줌 달어감 수고링 하열하님 감사합니다 엠프를 이렇게 밖에 못한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 고마요 돈 많이 벌었다 고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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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die ť